국민의힘 소속 전망권 전 천안시 부시장이 지방선거 아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전망권 전 부시장은 30여 년의 공직 경험을 살려 고향 아산을 위해 봉사하고자 한다며 출마 취지를 밝혔으며, 지역 간 불균형, 시민 삶의 질 정책, 온천 관광 산업 노후와 소득 여계 유출 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전망권 전 부시장은 아산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박경규 아산을 당협위원장과 이교식 아산시정연구원장, 김수견 전 호서대 교수 등과 경선을 벌일 전망입니다.